자 여러분 오랜만에 펌프 생방송 한번 켜봤어요 오늘 자체체육대회이구요 채팅창에 신청북 올라오면 알아서 할게요 방금 뭐 찍을거 있어서 몸풀기는 좀 했구요 지금 이제 약간 그 몰라 지금 다리에 알베기 전에 한번 궤도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복불복 한판 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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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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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PPF 연습이나 해야지 그 신청곡 없으면 일단은 제가 그냥 오늘 해보고 싶었던 거 위주로 할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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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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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재 시각 0시 53분이니까요. 지금 뭐 사람도 없는데 한 1시 반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. 1시 반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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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호를 반대로 틀었어 미스 더 많이 났는데 기록이야 콤보가 길었어요 판정 자체가 좋아가지고 하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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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t 음료를 마찬가지로 ierung parole 코로나 비 truc aten coaches Homeland ut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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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가 나올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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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코인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